안녕하세요 어떻게 합니다 제가 또 이 카페를 보면서 이 사회 초년생들을 노린 쿠팡 퀵플렉스 초보자들을 노린 사기업체들의 전형적인 또 이 수법을 당하실 것 같은 분이 이제 너무 궁금해 가지고 글을 올리신 걸 보고 제가 이것도 이래서 또 이거 알려야 되는구나 해서 제가 글을 올려 드립니다 보시면은 뭐 면접점 준비물이라고 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월 300에 고정 5천개 이상 플러스 알파 일단은 돈으로 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감증명서 어 이거 뭐 요구하는 업체가 있나요 나는 여태까지 이런걸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취업 알선료 이건 뭐 그냥 개사기죠 인감이 왜 필요한 건지 알선료를 줘야 맞는 건지 이게 맞아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차량은 100% 회사 차량으로 준다고 하고 보험료 배넘보 전부 다 준다고 했는데 괜찮은 건가요 자 쿠팡 퀵플렉스 준비 서류 계약 준비물은 인감증명서 2부 등록등본 주민등록 2부 운전면허증 사본 항우운송자격증 증명사진 명함판 2매 어 운정 경력증명서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정가능 예단서 사본 인감 보장 준비물 그리고 이제 쿠팡 퀵플렉스 설치하고 가입 아이디 이거 이거 좋아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여기에 배넘거까지 이제 뭐 다 하기 위해서 서류를 이제 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건데 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맨 끝에 알선 컨설팅비 140만원 카드 결제시 부가세 154만원 진짜 나쁜 새끼들이죠 정말 위에다가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청해놓고 결국은 여기다 돈 요구하는 겁니다 아이썬 컨설팅비 이 진짜 씨 말도 안 나오네요 아 진짜 제가 이 쿠팡 킥플렉스 이거를 야간 기사를 일을 하면서 제가 진짜 처음에 생수 배송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정말 사기를 처음에 이제 제가 당할 뻔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일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을 바둑바둑 갈면서 내가 이거 시작함과 동시에 너네들은 내가 진짜 어떻게든지 알려서 최대한 피해자가 없도록 내가 진짜 나같이 두 번 걸음 세 번 걸음 하고 진짜 뭐 그런 사람이 없도록 내가 너네들 어떻게든지 내가 알리겠다 사기업체는 무조건 알리고 사기 막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고 일을 마음속으로 먹었기 때문에 매번 내용이 비슷하지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지금 제가 3년째 이 짓을 하고 있어도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을 보신 분들은 돈을 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요 돈 이야기하는 업체는 그냥 걸으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이거 뭐 맨날 소개하면서 이거 얼마예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뭐 대본에 있는 거 줄줄줄줄 외우면서 뭐 얼마 벌어요? 얼마 벌어요? 얼마 벌어요? 하는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그냥 걸으시면 돼요 그런거 다 아니 킥플렉스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럼 지들이 하지 왜 거기를 왜 하냐고 그 미련한 짓거리를 제발 좀 거기에 당하지 말라고요 미디어에 속지 말라니까 진짜 그 기존에 있던 회사 업체들이요 그런거 했던 업체들 중에도 이런 소개비 받아먹고 차팔이 했던 업체들도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 업체가 어딘지 저도 뭐 얘기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어딘지는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은 하지 않기 때문에 입을 꼭 닫고 있는 거죠 왜냐면 기존에 있는 그 기사분들이 또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회사 뭐 안좋아요 얘기하면은 당연히 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많이 실망하고 마음이 아파하시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저는 얘기를 안하고 있는데 꼭 보면은 근데 쓸데없이 막 그렇게 이상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 편집하고 영상 찍는 사람이 이 일을 안하는 사람이야 전혀 몰라 전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올려가지고 사람들 현혹해갖고 돈 벌려고 자꾸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하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간 업체에 오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쪽팔린 게 뭐냐면요 타 업체 기사님들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매번 바뀌는 기사는 쿠팡 기사밖에 없다 그래요 한진 로젠 CJ 뭐 이런 데 계신 기사님들 우체국 이런 데 기사님들이 매번 하는 말씀이 아니 여기는 왜 맨날 기사가 왜 맨날 바뀌어요 맨날 그래 진짜 그만큼 여기가 이직률이 높고 그 바뀌는 그런 기사님들이 많다는 거 그만큼 빡세기 때문이에요 돈을 왜 많이 주겠어 돈을 많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병신 같은 생각은 좀 제발 좀 갖다 버리시고 그냥 자기 능력껀만큼 하세요 내가 한 달에 내 능력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400만 원짜리 구역에 가서 일하면 돼 여기에 지금 월 무슨 500만 원 600만 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주 5일 근무하는데 무슨 850벌 개소리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찍고 두 달 세 달 안에 다 옮겨 못 버텨 그렇게 하면 사람이 버틸 수가 없다고 무슨 사람이 기계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오늘은 영상을 일부러 좀 길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보신 분들 도움 많이 되신 분들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또 쓸데없이 제가 운동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좀 그냥 좋게 봐주세요 저의 일상 라이프가 원래 그런 겁니다 제가 뭐 틀려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원래 그래서 오늘은 이 쿠팡 퀵풀 카페에 올라온 사기 전형적인 사기 업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사기 영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